일곱 번째 미션은 비상시 우주 유령입니다 우주정거장 북쪽에 있는 승무원이 있습니다 이 게르하르트 승무원을 에어락 챔퍼에 넣는 것입니다 에어락 챔퍼는 우주정거장 위에 있는 투명한 곳이 바로 에어락 챔퍼입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을 들어서 에어락 챔퍼에 완전히 넣었을 경우 22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승무원이 조금이라도 걸려서 이런 식으로 부분 쪽으로 들어갈 때는 18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